. 단독 박진영 X가7JB 건반 2의 하이에나 신합류 JYP 작업 과정 공개. . 복수의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박진영과 JP는 최근 KBS ETV 건반 2의 하이에나 출연을 결덩짓고 촬영에 도립했다. . . 건반 2의 하이에나는 한국 대표 신화 송라이터들의 리얼한 음원 차트 생존기를 그린 프로그램으로 현직 가수이자 작곡자들이 음악을 만드는 창작의 과정을 리얼하게 담는다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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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룩한 그룹 갓세븐 역시 룩을 통해 데뷔 후 최고 성적을 거둬들이고 있는 만큼 향후 과제성 역시 기대해봄직하다. 박진영과 JP가 출연하는 건반 위에 하이에나 갓세븐 편은 4월 중 첫 방송 예정이다.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 방송 빅금 j e e w o n j e o n 측 네트 어전 점 지오 점 k r 사진 os entv jyp 엔터테인먼트 빅금 j ees 일요일 오후 11시 예정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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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